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인파가 북서쪽으로 누리게 이동하면서 중국 동부 연안에 하루 최고 500mm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태풍 인파가 어제 25일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저우선에 상륙한 뒤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오늘 26일 오후 상하이 남부와 접한 저장성 자싱시에 재상륙했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또 태풍의 영향으로 상하이와 저장성 등 동부 연안 지역에 하루 사이에 250에서 400mm의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저장성 링보시에는 국부적으로 하루에 5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 로가는 고속철도의 운행이 멈췄고 상하이와 항저우 등 주요 도시의 항공기 운항도 일시에 중지됐습니다. 유클 태풍 인파는 상하이에 재상륙하고 나서 시속 5에서 1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북상하다가 산둥성을 지난 뒤 약화해서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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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